이른 아침인데요. 나은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선생님이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가기 전에 늦지 않게 뭐 하고. 학교 가기 전에 숙제? 한 페이지만 하고 나서 끝날 거 같아. 오, 기특해. 색칠도 하고. 맞다. 독본은 우리 딴인데 누가 가져갔지? 독본은 우리 딴? 요즘에 학교에서 배우나 봐요. 역시 나은이. 가방이 뭐였지? 다 했네. 야, 학교 가방 스스로 싸는구나. 대견하다. 대견해. 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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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트죠. 눈이 트죠. 눈이 트죠. 알겠어. 아빠한테 물어볼게. 아빠. 어? 건우가 찐이 보고 싶대. 건우가? 그럼 나은이가 하나 들어줘, 아빠는. 아침밥 만들고 있을게. 어, 고마워, 아빠. 네이네이. 아, 한창 재미있을 라이저 애니메이션. 어머, 어머. 들어가겠다, 티비에. 앉아. 우와. 앉아. 어머, 어머. 너무 귀엽다, 언니. 대박. 아, 이거 재밌었는데. 아, 좋아. 아, 이거 아침부터 좋아. 이럴았. 아, 좋아. 이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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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나은이도 맞을 수 없지. 뮤지컬 영화 보면 춤이 절로 나지. 귀여워, 귀여워. 춤을 춤으로 추적하는 찐 건너블린 애네요. 나은아, 밥 먹자. 아침밥이 완성됐나 봐요. 우와, 아빠. 너무 실력이 좋아지셨는데요? 멸치랑 밥. 멸치랑 밥. 맛있지? 콩나물. 콩나물 안 먹는구나. 딱 한 번. 하나. 권우야, 먹어야 돼. 어머, 엄마야, 완전. 학교에서 요즘에 뭐 배워? 나 젓가락질도 요즘 다 이렇게 배우지. 뭐요? 혼자서 알아서 이렇게 해. I know, I know, I know, I know. 젓가락질 해봐. 젓가락질은 어른들도 힘든 건데. 나 이거 콩 먹기 싫었는데 선생님이 한 번 더 먹으라고 그랬어.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맞지? 한 번 잡아 봐. 잡을 수 있어, 젓가락? 못 잡지. 잘 수 있어, 봐봐. 콩도 집는다고? 야, 콩은 어려운데. 역시 나은이. 잘하네. 나 혼자서 먹어. 진짜? 진짜 다 컸다, 진짜. 진우는, 건우는 뭐해 오늘? 건우랑 진우는 체력 단련,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운동 집안이라, 역시. 나도 하고. 나은이도 학교 갔다 와서 할 거야. 오케이? 오, 정이도 스스로. 준비하고 갑시다. 가자. 와, 옷도 스스로 입고. 아, 진짜 나은이 진짜 잘 키웠다. 최고다, 정말. 최고다. 아빠. 이제 정말 학생 같다. 책가방 메니까, 나은아. 이제 빨리 나가자. 가자, 누나랑. 아빠, 나 숙제 잘했어. 숙제도 다 했어? 어, 잘했어. 이리 와. 진우, 진우, 빨리 와. 빨리. 가자, 애기. 가자. 나은이 학교 보내고, 건우랑 진우가 아빠가 찾은 곳에서. 집 근처 공원이네요. 아, 꽃 봐요. 꽃 냄새. 물씬 풍기는 꽃이네요. 향이 난다, 꽃 향기. 와, 오늘 날씨 좋다. 꽃 봐봐. 오, 꽃. 멈춰봐, 멈춰봐. 냄새 맡아봐. 한 번 더. 아, 예뻐요. 꽃 냄새 엄청 나지? 좋아하나 봐, 꽃을. 건우랑 진우가. 아, 느낄 줄 알아요. 아, 이제 봄이야. 봄. 가자. 진우도 다 몰라. 진짜 신나지, 싱싱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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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라고 그런가? 우와. 건우도 놀랐어, 지금. 형 몰라, 형. 형한테 왜. 아빠. 늦었어, 나은아. 누나. 빨리 빨리. 누나. 이건 누나. 나도. 그렇지. 그렇지. 건우한테는. 형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지금. 거기 놀랐어, 놀랐어, 지금. 앞에. 얍. 야, 좋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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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빠. 축구 골대가 있구나. 아빠.